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가수가 나왔네요 소녀시대 브라운 라이더걸스 나르샤 아빠가 오늘 나왔어요 박종환입니다 12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뜨며 들리는 하얀음소리 그 간장에 아는 소리 한주를 튕기면 행님이 생각나고 또 한주를 튕기면 술마시 절단다 둥기랑기 둥기랑기당 둥기랑기 둥기랑기당 사랑 사랑 내 한사람아 오 아들농 내 사랑아 열두줄 하얀음에 신은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가슴을 뜨며 가슴을 뜨며 태악 안주를 듥기면 랜님이 생각났고 또 한 줄을 등기면 술을 마시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하나 내 사랑은 어마어마어마 내 사랑은 열두 주물 가야돼 싫은 듯 사여 어느 누가 달래 주님이여